대신 다 해야지 와! 나 진짜 아 또 또 또 와 진짜 어머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는 거랑 많이 다르시데 어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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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니? 언니 원래 첫 홀은 연습인 거죠? 원래 그렇지 간만에 바른 소리 했네 아 나 왜 서 있어 아 왜 자꾸 벙커 가는 거야 나 성깔 나온다 무건순이 된다고 올라왔다 벙커 여신이래요 누가요 어 그래도 나도 갔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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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우리 1.5m 컨실됐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어 아 고기 어 만만치 않은 상대군 아 좀 돌아오는 거 같아 페이스 가자 가자 으쌰 나무 안 박혀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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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아 엄청 많이 163m 갔어 안 되겠다 내일부터 회사에서도 구찌 줘야지 아 진짜 아 아 사회생활의 쓴맛을 내가 보여줘도 잘 안 되겠네 아 진짜 벙커 벙커가 이 정도면 우리 좋아해 벙커 왜 이렇게 나 벙커 너무 좋아해서 벙커의 신이라고 했는데 줄여서 벙신이라고 와 굿샷 와 진짜 굿샷 와 와 힘해연할게요 이제 장난 아니네 진짜 젊은 게 좋구나 와 진짜 또 방금 어 어 안돼 제코림님이 혜연아느님 잘하신다고 아 정말요? 에이 참 잘해야 될 거 같은데 오 오 오 대박 아까 누구였죠? 감사합니다 안돼 제발 넘어가 오비? 멀리? 멀리 없어 멀리 없어 멀리 있죠 있죠 멀리 없어 벙커 gps 장착했냐 아 누구야 아 진짜 아 누구시죠? 벙커 gps 댓글에 굿샷 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아 뭐야 이거 와 아니 근데 엄청 어프로치를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운 요 와 어프로치에서 잘한다 어 어신이라고 해줄게요 하하 안 돼 번거만 피해주세요 제발 제발 레이스 레이스 힘들어 아 김혜연 진짜 아 힘 넘었어요 진짜 언니 멀리 퍼팅 치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어요? 제 걸로 하면 그렇게 잘 돼요 제 거 너무 가벼워가지고 가까운 퍼팅이 잘 안돼 퍼터를 바꿔라 오 근데 이 큰 화면 나오면 잘한 거라고 가져라 가져라 아 잘했네 오 큰 화면 나왔어요 언니 큰 화면 맨날 필드 나가도 나 가성비 좋다고 공 계속 쳐가지고 오 오 아 드디어 유튜브 원하는 소리가 났어 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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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 이거봐 아 언니 근데 너무 슬픈게 우리 옷 스타일은 언더 선수들 같아 사모이 잘 친다는 말은 없고 재밌게 친다는 말은 있네 어 아니 아 아멘 넌 해줘야지! 이럴 때! 아 나무 맞으면... 울 거야. 내가 나무 심는 봉사활동도 다녔는데... 오! 굿샷! 벙커? 아 왜 이렇게... 아니 왜 이렇게 환호... 너무 격한 거 아니야? 렉 걸렸죠? 렉 걸렸지? 어? 너무... 오! 아니야 아니야 잘 갔어. 벙커TV님 계신가요? 저 여기 있어요.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.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.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. 나이스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의도한 거예요 지금. 어? 아니 진짜... 이거 나 따라한 거다. 이거 나 따라한 거다. 아 진짜 또박... 아 진짜... 아나운서 목소리로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정찬형님. 아 진짜... 아유... 그 찢은 거 아닌데... 어 큰일 났다. 진짜 어떡하지? 그 와중에 거리가 나가서 이제 헤어지지해요.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. 어 컨실드다. 아 여기 왜 이렇게 내 탈수 주지가 않아.